인공비료가 대중화된 지 3년 만에 식량 생산량은 인구 증가량의 2배를 기록한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과정에서 출발한 멜서스의 이론은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100년간 인류를 광기로 몰았던 식량위기가 사라졌다. 하버는 공기로 빵을 만든 과학자, 공기의 연금술사라는 별명과 함께 세계의 영웅이 된다.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를 거듭하던 독일의 프리츠 하버 박사는 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총매를 이용해 질소 분자 하나와 수소 분자 3개로 구성된 암모니아 분자를 얻는 공정을 개발해서 질소 비료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하고 1918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프리츠 하버 박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유태계 독일인이었는데 19세기 독일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적었고 과학이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하버는 종교가 아니라 과학을 믿었었고 유대교든 기독교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 기독교로 개종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버는 질소를 분해하는 것이 국가인 독일을 위한 필생의 과업이라 생각하고 결국 성공한 것이죠. 조국 독일을 사랑해서 개발한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을 연구하면서 나온 여러 기술들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최악의 무기 중에 하나였던 독일군의 독가스 제조에도 쓰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염소를 독가스로 이용하는 방법의 개발이었죠. 염소를 이용한 독가스 개발에 성공한 그는 1915년 제2차 이프루 전투에서 대규모 살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가스에 노출이 되면 일단 눈이 멀고 숨을 쉬면 콧속의 점막을 녹이고 폐로 들어가 물과 결합하면 염산이 되어서 장기를 녹여버립니다. 이를 전혀 몰랐던 연합군 병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하버의 독가스 가드 연합군에 처음 쓰인 날 독일 브레슬라우 대학교의 최초의 여성 화학 박사였던 부인 클라라는 언론에 남편의 연구는 만행이며 과학을 악용하는 짓이다라고 비난을 했다가 남편의 권총을 꺼내 가슴을 쏴 자살을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극단적인 선택도 하벌을 멈추지는 못했고 다음날 부인의 장례를 어린 아들에게 맡긴 채 독가스를 살포하기 위해 전선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죠. 그러나 1차 대전 이후 집권한 나치는 모든 것을 바쳐서 독일에 충성한 하벌을 인종법에 의해 유대인이라고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하버는 가족까지 버리며 조국 독일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단지 짝사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국을 떠나 망명길에 오르지만 독가스 개발자라는 악명이 그에게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결국 심장마비로 쓸쓸히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 하버의 독가스 연구를 이어받은 독일의 과학자들은 치클론 B라는 독가스를 완성을 하고 이 독가스는 유대인 학살에 사용이 되었죠. 아인슈타인은 하버의 죽음을 전해듣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유대계 독일인의 비극, 짝사랑이 나은 비극. 하버가 완성한 질소 고정 기술은 수많은 사람을 살렸던 기술인 동시에 수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기술의 결과가 양극단이었지만 그 시작은 같았습니다. 조국 독일을 위한 마음. 과연 우리는 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